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오늘 시장은 아침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장 직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장중에 2,400선을 가볍게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점심시간 직전에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더니 잠깐 살짝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수가 0.21% 포인트 오른 2,391 조금 안타깝게 밀렸고요. 이렇게 지수가 2,400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0원으로 끝났다는 거. 오늘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00원에 끝나면서 6만 원 탈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5만 9,700원에 끝났는데 이러한 영향이 전반적으로 되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급의 특징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요. 개인들이 1,654억 그게 나름대로 큰 규모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들은 6,152억 매도.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 여력이 없죠. 그래서 계속 매도인데 외국인이 7,582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숫자를 나타내면서 어찌됐든 지수가 움직임을 보면 2,400선 돌파도 했다가 마이너스도 보이다 했습니다만 좀 변동성을 보였죠. 그렇지만 좀 작은 변동성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하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물론 소폭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살짝도 마이너스를 비치기도 했었습니다만 개인이 여전히 1,114억 매수 외국인이 27억 매수 하지만 기관은 876억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양 시장에 있어서 오늘은 매수가 들어온 그런 하루였다고 크게 특징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종목은 특징은 좀 있었어요? 전기전자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들이 추세적으로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스팟성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고 물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해칭 차원의 들어온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랬겠네요. 그렇게 좀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스팟성의 어떤 물량보다는 이게 추세적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이어지는 게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심리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매수였다면 그냥 시총 상위 종목적으로 매수가 몰렸겠군요.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은? 특징적인 업종은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먼저 삼성전자 잠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대략 한 60조 원 초중반 매출을 좀 나타내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10조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매출이 66조가 나왔어요. 3분기.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물론 디테일한 것은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많이 선방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휴대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나타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미리 반영된 거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가는 6만 7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과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사태를 보면 당일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아니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을 답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판 게 좀 물량이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밀어내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다 보니까 직전 휴대폰이 벌써 제고 네. 떨이로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들도 4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실적을 미래의 실적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니까 확인된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한화솔루션이라든지 OCI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태양광 네.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흐름들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지수가 올라올 때 그동안의 언택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장을 나섰다가 최근에 자동차가 9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부터는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나서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신재생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큰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업종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뭐가 올라갈까? 글쎄요. 그게 정말 오늘 오를 거였으면 어제는 왜 안 올랐지? 태양광이 어제오늘 산업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시장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키를 알면 정말 마법의 황금열쇠를 얻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만 컨셉선스라는 게 그만큼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오늘은 이 친구들이겠네라고 하는 게 아침장에 슬슬 보이지는 않습니까? 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나솔루션이 쫙 치고 올라가고 제가 아침에 동시효과 때 다른 방송이 있어서 좀 지켜봤었는데 그러고 OCI도 좀 치고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봤지만 치고 올라갈 때 사는 분들은 누구? 사서 올리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친구 이렇게 찍어서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데이트레이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윙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2, 3% 스윙만 나더라도 요즘 수수료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기일이었어요? 네. 오늘 만기일이었습니다. 대개 만기일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며 뭘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설명 주시려면 어떻습니까? 보통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배팅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선물 쪽은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보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조금 상승 쪽에 배팅을 좀 크게 두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유심히 저는 오늘은 어땠느냐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사실 그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많아서 이번 주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그래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포지션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지금 안 나면 안 납니다. 차익 매물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비치하이기냐 아니면 순수하게 차익 매물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오늘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만기일에 따른 매매였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오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 삼성전자도 실적은 꽤 높게 나왔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죠. 약간 좀 우려감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해줄 것으로 봤는데 워낙 3분기 실적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전해 주실 만한 부분은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이었고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현물시장에서의 순매수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추석 전부터 줄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물론 추석 전에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빅히트 엔터에 대한 자금 유출이냐 이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 주위에서 보면 이제는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동안에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매매가 좀 많아지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출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올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개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1개월 정도로 짧아진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씩 물려간다고 표현하기죠. 뭐냐 하면 카카오 기준으로 40만 원 그다음에 SK바이오팜 기준으로 신규상장 종목에서 20만 원 이런 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물려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지금 요즘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책도 한 권 나왔어요. 터틀 트레이딩. 책 자주 쓰십니다. 작년에도 한 권 쓰셨던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나왔었고요. 올해 초요? 1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터틀 트레이딩. 그런데 그 책은 제가 한 2년 준비한 책입니다. 거북이 투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성공한 투자자 두 명이 이렇게 프로님하고 저처럼 얘기를 하다가 투자자는 투자를 주식을 잘하려면 타고나야 되느냐 아니면 공부해서 잘할 수 있느냐 내기를 했어요.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투자는 타고나느냐 아니면 학습하는 것이냐? 학습해서 될 수 있느냐? 투자가 타고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운동신경 이런 건 타고날 수 있고 예술적 감각 이것도 유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하는 머리도 유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공부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직접 투자자들을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성공했다라는 게 이제 터틀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원래 미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신념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러면 학습을 하면 된다? 한국 실정에 맞게.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교육생을 모집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봤는데 성과가 좋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주식과 관련한 투자 공부를 왜 합니까? 타고나는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직면한 문제가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학 과정이라고 한다면 커리큘럼이 있는데 공부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짜봤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봤고 성과물을 책으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냥 모르고 덤벼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타고나는 면도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해요. 투자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 포카를 못 치거든요. 포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노름이라는 거 하면 포카페이스라고 그러죠. 저도 카드게임 하면 항상 후반전에 다 털려요. 저는 원래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냥 좋은 배가 나오면. 그래서 친구들한테 돈 나눠주려고 그냥 재미삼아 치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런 성격이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투자에는 유리합니까? 어차피 투자는 포카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포카,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썼는데 일기일비하는 성격이군요. 살짝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익을 좀 지킬 수 있고 내가 배팅할 때와 배팅하지 않을 때를 철저하게 안아야지. 침착한 게 좋은데 차 소장님은 약간 좀 흥분하는 스타일입니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좋은 패 들어오면?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벌써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그래서 그렇지는 않는데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게임을 별로 안 즐기고 주식도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책이든지 책 써주시는 분들은 대단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 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